2등급을 향한 불꽃엔제 사랑하는 메가스틱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경혁 김성은입니다. 자, 2등급을 향한 불꽃엔제 불꽃엔제 선생님이 이번에 5월달에 선생님이 엔제가 드디어 출시가 됐어 제목이 2등급을 향한인데 원래 선생님이 작년까지는 엔제 제목이 뭐였냐면 실제로 도움되는 불꽃포텐엔제였어 너무 길죠? 실제로 도움되는 불꽃포텐엔제였어 이라는 말을 앞에다 좀 붙였거든 왜 그런 말을 좀 붙였었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실제로라는 걸 검색해보면 현실적으로 라고 그러거든 실제로 현실적으로 맞잖아 보통 이제 엔제 하면은 우리가 어때? 기출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뭔가 어려운 4점짜리를 낯선 4점짜리들을 더 많이 대비하는 그런 느낌 맞나요? 그게 엔제잖아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요즘에 엔제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엔제 강의들을 들어보면 또 문제를 풀어보면 너무 어려워 그래서 다들 그냥 멘탈이 털리고 오히려 자신감 잃고 엔제를 하긴 했는데 오히려 내가 볼 때 자신감을 잃어가지고 성적이 더 떨어지는 경우도 막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쌤이 또 우리 노베이스의 구원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실제로 도움되는 불꽃포텐 엔제 해가지고 엔제지만 3점짜리 또 쉬운 4점짜리 또 그러나 또 낯선 4점짜리들을 잘 적절히 섞어서 좀 수학 잘 못하는 수험생들도 진짜로 엔제 한번 해보면서 성적을 올려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엔제가 바로 선생님의 실제로 도움되는 불꽃포텐 엔제였어 근데 일단 불꽃포텐 엔제 말 너무 길잖아 일단 포텐 뺐어요 그래서 일단 불꽃엔제라고 이름을 좀 하기로 했고 그 다음 사실 이제 제가 실제로 도움되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처음에 재작년에 처음 제가 출시를 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어우 맞아 맞아 나 노베이스인데 나 수학 좀 자신 없는데 아 맞아 엔제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김성원과 해야지 그래서 막 엄청 많이 왔어 그랬더니 말이야 올해 다들 막 또 작년도 그랬지만 입문 엔제 해가지고 좀 쉬운 엔제들이 엄청나게들 막 출시가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도움되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뭔가 차별화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목을 이번에는 아예 그냥 그래 명확하게 하자 한 3등급 4등급 5등급 정도 수험생들 그래 그래도 엔제 해야지 이제 엔제 해야 되는데 그 학생들이 일단 2등급까지 딱 올려주는 2등급까지 딱 올려주는 그런 엔제를 한번 좀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정확한 타겟팅 알겠어요? 정확한 타겟팅 그러니까 지금 이걸 클릭했다라는 건 설마 지금 어 나 1등급인데 어 나 지금 2등급 훨씬 넘는데 이런 사람이 사실 클릭하진 않았죠 제목 자체가 뭐 2등급을 향한 불꽃 엔제인데 뭐 왜 클릭했겠어 그러니까 지금 그래 나 지금 한 3, 4등급 5등급인데 그래 일단은 내가 2등급 가야지 물론 2등급 가서 그 다음 이제 1등급 만점을 향해서 가야 되지만 어쨌건 2등급까지 일단 가야 돼 라는 마음이 있는 그런 수험생들을 위한 2등급을 향한 불꽃 엔제 불꽃 엔제 이걸 제가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엔제가 어떤 엔제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걸 한번 얘기해 볼 테니 지금 어쨌건 이 캐스트를 클릭했다라는 건 그것도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알았어요 여러분 운명이에요 알았어 우리는 운명 알았지 여러분이 2등급까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니까 여러분들 저기 뭐야 이거 끝까지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자 먼저 띵 엥 이게 뭐냐 교재 이미지인데 어 쌤 기출백제인데 실전 개념이 스며드는 기출백제 쌤 뭐 이미지 잘못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요즘에 사실 우리가 엔제 해야 돼 그치 엔제 해야 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아무리 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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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사실 엔제보다 먼저 뭐부터 해야 돼 기출부터 해야 돼 알았어 기출부터 해야 돼 기출 안 하면 안 돼 그냥 이렇게 딱 생각하자 10월달에 수능 출제하는 교수님께서 잡혀들어가실 거야 교수님들이 잡혀들어가서 10월달에 한 달 동안 감금된 상태로 막 이제 수능을 출제하실 건데 일단 수능 출제 전문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 그런 게 어딨어 그치 그러면 나 그분이랑 친해질 것 같은데 수능 출제 전문 교수님이 어딨냐고 그리고 또 작년에도 뭐 한 번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더욱더 그런 건 없어졌어 그치 전문 수능을 막 전문적으로 많이 출제한 교수님 다 없앤대잖아 그치 라고 나오시는 거거든 그러면 이 교수님들이 들어가서 당연히 처음에 수능을 출제할 때 뭐부터 볼 것 같아 아 기출부터 보지 당연히 기출부터 봐 여러분들은 지금 수능을 막 계속 공부하니까 수능이 되게 익숙하고 전 국민이 모든 교수님들이 수능에 대해서 완벽하게 빠삭하게 알 것 같지 전혀 그렇지 않아 수능이 30문제 나오는지 100분에 보는지 다 잘 몰라 알아? 관심도 없어 교수님들 고등교과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잘 몰라 사실 근데 그런 분이 잡혀 들어가서 공부해서 출제까지 해야 되거든 그러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들어가자마자 뭐 할 것 같아? 기출부터 보시지 야 이거 작년에 어떻게 나왔는데 재작년에 어떻게 나왔는데 그거부터 보시거든 그래서 기출은 진짜 중요해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능을 출제할 우리 교수님께서 엄청 꼼꼼하게 볼 자료야 그치? 출제할 분이 꼼꼼하게 볼 자료야 근데 내가 안 볼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치? 그래서 기출 꼭 보셔야 돼 근데 사실 몇 년 전까지는 얘들아 진짜 기출만 봐도 됐어 진짜 기출만 봐도 됐어 왜? 기출에서 정말 다 똑같이 나왔거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들었지 요즘에 기출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 그래 맞아 요즘에는 기출만 보면 좀 안 돼 그러면 기출을 보면 안 보냐? 아니 아니 봐야지 근데 어떻게 봐야 돼?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봐야 돼 효율적으로 그래서 선생님 봐봐 실전 개념이 스며드는 실전 개념이 싹 스며들기 하나 아주 좋은 기출인데 기출 100제 그래서 수학 1, 수학 2 선택 100, 100, 100 총 300문제거든 300문제 그러다 보니까 기출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선별력이 엄청 중요해요 엄청 잘 선별해야겠지 그치? 문제를 잘 선별해야 돼 100문제, 100문제, 100문제 정말 어떤 마음으로 선별했냐면 나 수학 1, 수학 2 그 다음에 선택해서 딱 총 300문제 이것만 봐도 돼 라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선별했어 그런 마음으로 정말 잘 선별해 돼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강의력 강의력 얘들아 강의력이 떨어진다면 잘 분석을 못하고 잘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가게 설명을 못해준다면 그냥 기출 문제집 풀지 해설지 보지 왜 강의를 듣니? 그치? 그러니까 기출 강의라는 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 선별력 얼마나 잘 선별되어 있느냐 두 번째 강의력 여러분 귀에 얼마나 쏙쏙 잘 들리고 이해가 되게 만들어주느냐 난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분 캐스트 여기까지 들어봐서 알지만 강의력은 끝내주죠 그쵸? 귀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럼 갑자기 지금 엔제에서 왜 기출 얘기를 하냐면 기출을 혹시 안 하셨으면 지금 엔제 클릭은 하셨을 때 이게 먼저라고 이게 먼저야 알았어? 이게 먼저야 지금 저랑 지금 저랑 모불개부터 온 사람들은 기출 백제 다 열심히 하고 지금 막 완강해 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어 이미 강의는 다 완강됐거든 어 근데 혹 다른 선생님이랑 했던 혼자 했던 다 좋다 그거야 근데 스스로 기출이 그래도 한 번은 제대로 끝났어야 되고 이게 먼저라고 남들이 다 지금 엔제하고 엔제 벌써 끝났대 뭐에다니까 자기도 엔제해야지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먼저 기출부터 끝내셔야 돼 그러니 지금 2등급을 향한 불꽃 엔제 되게 좋아 보이지 엄청 좋아 그래 좋은 거 봤는데 지금 클릭해서 막 들어오려고 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먼저 기출부터 끝내자 알겠죠? 저랑 한 사람들은 지금 이거 하셨을 거고 혹 안 한 사람들 지금 막 하긴 했는데 뭔가 우왕좌왕좌왕 이러면 찝찝하면 얘부터 좀 해요 알았죠? 얘 너무 좋아요 알겠어요?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냥 막 그리고 또 재밌어 선생님 웃기잖아 그치? 재밌어 재밌어 수학이 또 재밌어야지 그치? 그래서 꼭 한 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요게 기출이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옛날에는 말이야 기출만 하면 됐었는데 요즘엔 그러면 안 돼 기출만 하면 안 돼 왜냐면 여러분 이제 작년에 이제 여러분도 알지만 그 대통령님께서 갑자기 6월달쯤에 갑자기 발표하셨죠 그쵸? 그러면서 킬러 문제 내지 마세요 그러면서 평가원에서 수능을 어떻게 요즘 출제하게 됐냐면 수학이 수학이 딱 요렇게 출제가 됐어 작년에 이제 딱 그 킬러 문제 내지 마 라는 발표가 있을 후부터 수능 수학이 요렇게 좀 바뀌었어 첫 번째 계산력이 좀 많아졌지 그치? 킬러 문제 내지 마 되게 어려운 문제 내지 마 라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평가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 쉬운 문제로만 갖다 놓으면 다 만점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 너무 뻔한 문제인데 그 뻔한 문제 안에서도 계산력이 좀 많이 올라갔어 많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계산이 많이 복잡해졌다고 그치? 그럼 하나 물어보자 계산이 복잡해진 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치? 강의만 들으면 안 되지 자기가 풀어봐야지 맞아? 수학은 내가 많이 풀어봐야 돼 사실은 그냥 이만하면 좀 그렇지만 톡 까놓고 얘기해서 한 3등급 이하다 내가 그러면 아니 이렇게도 말할게 2등급 이하다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야 어떤 뭐 특별하고 대단한 지름길의 방법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내가 좀 많이 안 풀어본 거거든 어 그럼 내가 뭐 계산 실수 많이 해요 저 복잡한 연수 나오면 잘 못해요 에이 많이 안 풀어봐서 그래 알겠어? 많이 안 풀어봐서 알겠니? 그러니까 많이 풀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직접 풀어봐야 돼 절대로 수학은 강의 열심히 들으면서 필기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아 알았어? 강의는 보조수단이고 지름길을 제시받는 것까지인 거고 그 다음 이걸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성적을 올리는 건 내가 스스로 엄청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 거야 알겠어? 이게 반드시 전제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계산력이 요즘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스스로 많이 풀어보고 끝까지 연산하는 연산에서 답을 내는 이 습관을 많이 기르셔야 돼 알겠어? 그 다음 연계교제 요즘 EBS 중요한 건 아시죠? 이게 평가원에서 대놓고 발표했습니다 EBS 간접 출제 이거 이거 연계 출제 그 뭐야 체감율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도표 뭐 그림 발문들을 덜 변형해서 거의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쓰겠습니다 라고 평가원에서 대놓고 3월 28일 날 발표했어 알겠어? 근데 EBS 안 봐? 큰일 나요 EBS 수특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올 수환 꼭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샘이 2,3,4 모의고사라고 EBS 수특에 있는 아주 좋은 발문들만 갖다가 변형해서 만든 아주 좋은 모의고사가 있어요 계속 지금 깨알 광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너무 좋아요 알았어요? 영어를 갈아 넣어서 만들었어 진짜 그거 너무 좋아 알았어? 오케이 그 다음 고일 수학 중요한 거 아시죠? 요즘에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지 여러분 뭔가 변별력을 높여야 되다 보니까 그냥 고일 수학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들 집어넣었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말해야 될까? 그 뭐 그냥 뭐 X가요 1과 3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말할 거를 갖다가 뭐 괜히 집합으로 막 주지 그치? 집합 조건제시법으로 주고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고일 수학에 있는 내용들을 자꾸 끌어다가 발문을 조금 더 복잡하게 복잡하게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서 끌고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고일 수학도 한번 정리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또 깨알 광고를 하면 고일 수학 수수청이라고 선생님 수능만 해도 수학 청정기 강의도 있고 또 또 또 또 브레이크스루 특강이라고 브레이크스루 특강 중에 선생님이 고일 수학 내용이 들어가 있는 수능 기출들을 한번 싹 한번 정리하는 3, 4시간짜리 특강을 하나 또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pdf 파일로 다 여러분 교재 파일 제공해 드릴 거니까 그것도 들으면 너무 좋다 알겠습니까? 그것까지도 자 그 다음 이제 낯선 문학 낯선 문학 킬러 문학이라는 게 나올 수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어렵다라고 느낄 때 우리가 언제 어렵다라고 느낀다는 줄 아니? 우리는 세 가지 상황에서 어렵다라고 느낀 때 첫 번째 진짜 어려울 때 너무 당연한 얘기죠? 정말 졸라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제일 어렵다고 느끼겠지? 근데 이걸 우리는 이제 킬러 문제라고 예전에 또 얘기를 했었고 이 킬러 문제라는 건 요즘에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는 사실 사라졌어 진짜 어려운 문제 진짜 어려운 문제는 기준이 이거야 여러분한테 시간을 아무리 줘도 못 풀어 아무리 줘도 하루를 줘도 못 풀어 이게 진짜 킬러 문제라는 거야 알겠어? 막 정답률 옛날에 1% 안 되는 문제들도 있었어 정말로 정답률 0. 몇 프로짜리 이런 문제도 몇 년 전에 나오고 그랬거든? 그런 문제가 진짜 킬러 그건 진짜 못 풀어 알겠어? 근데 그 문제는 이제 사라졌어 이건 진짜 내지 말라고 해서 안 내 진짜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어떨 때 어렵다고 느끼느냐? 연산이 복잡할 때 복잡할 때 아 복잡할 때 맞아? 이럴 때 어렵다고 느끼는 데 그 다음 마지막 언제 또 어렵다고 느끼는 줄 알아? 그래 낯선 문항에 나온다 낯선 기출에서 뻔히 보던 게 아니라 발문이 조금 낯선 거야 나오는 형태가 그러면 또 어렵다고 느끼는 데 그래서 요즘엔 말이지 변별력을 뭘로 가져가냐면 진짜 킬러는 사라졌고 이제 뭐야? 복잡하게 또 뭐야? 낯설게 알겠어? 복잡하게 낯설게 여기서 난이도 조절을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은 기출만 봐선 안 되는 거야 그치? 기출만 딸딸딸딸 돌려가지고 옛날엔 낯선 문항 안 나왔거든 옛날에 옛날엔 어땠냐면 기출에서 뻔히 다 나오고 진짜 어려운 킬러 하나 띵 나오고 이랬어 그럼 이거 버리고 나머지 다 맞춰야지 그래도 1등급 나오고 봐 예전엔 그랬어 그 전략에만 그랬는데 요즘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낯선 문항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돼 낯선 문항 고유수학 들어간 거 계산력 올라가는 이런 것들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요즘에 사실 모든 수험생들이 기출이 끝난 후에 뭘 해요? 엔젤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많은 우리 선생님들이 낯선 문항 고유수학 계산 계속 문제 만들어내는 거야 그치? 만들어서 여러분들 계속 트레이닝 시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탄생한 게 바로 빰 이거예요 불꽃 엔젤 알겠어요? 어우 디자인 이쁘지 않아요? 정말 신경 써서 만든 건데 그치? 불꽃 엔젤 이쁘죠? 이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얘기할 거 진짜 봐봐 빰 착한 가격 보여요? 23,000원 이것도 내가 좀 홍보하고 싶다 솔직히 얘기하면 작년에 내가 엔젤가 3만 5천원인가 그랬어 근데 올해 정말 과감하게 과감하게 가격을 확 낮췄어 낮췄어 왜냐면 요즘 경기가 많이 힘들대요 요즘 진짜 많이 힘들대요 그래서 다들 이제 진짜로 요즘에 올해 선생님 뭐 DM 뭐 그 다음에 문자 카톡 이런 걸로 선생님 번호도 공개하고 이랬다 보니까 은근히 선생님 교제 부담이 너무 됩니다 라는 아이들이 꽤 많더라고 진짜 꽤 많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 요즘 뭐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뭐 좀 싸게 해서 많이 팔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알겠어요? 가격을 과감하게 낮췄어요 가격도 낮췄는데 안 나갑니다 어떡하죠? 그러지 않을 거죠 여러분? 사랑해요 알았죠? 이거 싸다고 후진 게 아니야 알았어? 싼데 좋아 알겠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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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어 알겠지? 그래서 이거 가격도 아주 착한 가격 알겠죠? 아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쵸? 사랑해 주세요 알겠죠? 아주 그래서 이제 2만 3천원 알겠습니까? 시즌 2도 2만 3천원 할 예정이에요 알았죠? 시즌 1이고 시즌 2까지 해서 이렇게 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만들었고 구성을 조금만 얘기를 해보면 교제 구성은 이렇게 합니다 2등급을 향하는 N제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7회분이 들어가 있을 거고 7개 이제 데이 7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공통 열문항 선택 세문항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세트가 13문항씩 이렇게 딱 돼 있고 공통은 객관식 8번에서 13번 그럼 주관식 17에서 20번 그러니까 3점짜리 문항과 쉬운 4점짜리와 낯선 4점짜리 하나 두 개 이 정도 이 느낌 알겠어? 번호 때 딱 이해 가시나요? 20번 때 정도면 좀 그래도 어려운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좀 구성돼 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선택과목 같은 경우는 26에서 28 그러니까 3점 4점까지 확인할 수 있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당연히 확통 미적 기하까지 다 여러분 촬영하고 제공해 드릴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시험지와 일치하는 번호 배율로 이렇게 잘 또 만들었어요 완벽하게 실전 대비할 수 있게 알겠어? 그래서 학습법을 이렇게 써놓은 거 이제 나중에 공지로도 이제 나가 있는데 이 얘기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얘들아 대칠어셀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걸 그대로 촬영해서 올려줄 거야 그러면 대칠어셀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미리 풀어오게 안 할 거야 같이 풀 거야 얘들아 이거 풀어봐 한 다음에 시간 주고 그 다음에 같이 풀어보고 알겠어? 또 생각해보고 또 해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복습은 당연히 열심히 잘 하셔야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예습을 따로 안 해오셔도 되고 그냥 강의 그대로 클릭하고 같이 들으면서 따라오시면 돼 현장처럼 내가 대칠어설에 앉아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 근데 근데 이제 또 쌤 저는요 그렇게 말고 좀 빨리빨리 저는 뭐 지금 현재 1등급 막 전전히 이렇게 잘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빨리빨리 할래요 라는 사람이 혹시 계시다면 이제 엔제를 받아보시면 엔제 안에도 제가 모의고사 형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좀 배열해놨기 때문에 아예 시간을 재고 그냥 모의고사처럼 풀어 그래도 돼 뭐 그래요 40분 딱 재놓고 팍 풀어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 다 찍어놨으니까 또 제가 인덱스도 다 놨으니까 그거 보면서 틀린 문항만 다 찾아보고 뭐 요런 식으로 좀 빨리 하셔도 괜찮고 근데 쌤이 추천하고 싶은 건 그래도 엔제니까 어 쌤이랑 같이 같이 대치러셀에서 하는 것처럼 그대로 그냥 1배속으로 2배속으로 그러지 말고 알겠어요 1배속으로 딱 클릭해놓고 그냥 현장에 딱 앉아있다 생각하고 딱 클릭하고 같이 풀고 같이 듣고 알겠어요 거기서 하나씩 하루에 데이 하나씩을 딱딱딱딱딱 멋있게 끝내가면 뭐 이렇게 말함으로 치면 데이 하나씩을 끝내면 7일이면 끝나는 거잖아 맞죠 어 그러니까 고런 식으로 해가지고 쫙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어 저번주에 선생님한테 그냥 이렇게 DM이 왔어 DM에 근데 갑자기 이거 한번 좀 읽어주고 싶어서 작년 엔제를 들었던 학생이니까 뭐 6모때 4 시작해서 엔제 다 듣고 불꽃 엔제 작년에 불꽃 포텔인데 불꽃 엔제라고 썼네 듣고 뭐 어쨌건 수능은 2등급 받았대 2등급 받았고 그 다음에 20점이 넘는 점수를 올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수업시간에 문제를 풀 수 있게 넉넉하게 시간을 준 후에 풀이를 들을 수 있는 수업 방식이 기초적인 개념들도 중간중간 선생님이 다 설명해줘서 헷갈린 부분도 다 바로잡을 수 있었다 이게 엔제라고 해서 제가 문제만 풀지 않을 거고 거기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 다 또 정리도 해줄 거야 알겠어? 그렇게 해줄 거고 기출에서 풀어본 듯 하면서도 일정 부분을 처음 보는 유형들 요즘 바뀐 수능 기조에 딱 맞는 문제 캬 봤습니까 여러분 알겠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특히 3, 4등급 학생들에게 정말 딱 맞는 난이도를 풀면서 자신감도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엔제였습니다 알겠어? 여러분 이 불꽃 엔제 시즌 1 진짜 잘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게 특히 3, 4, 5등급 학생들이 진짜 2등급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그런 엔제라고 내가 확신하고 확신하고 정말 아까 말했지만 요즘에 진짜 중요한 낯선 문화 고일 수학 내용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복잡한 연산 이런 것들을 다 좀 처리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엔제로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불꽃 엔제 시즌 1입니다 알겠죠? 이거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했지만 가격도 좀 착하게 알겠어요? 확 낮췄으니까 좀 알죠? 여러분 사랑해요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 믿고 한번 좀 해봅시다 알겠죠? 여러분 성적 엄청 올려줄 거니까 오케이? 였습니다 자 그럼 이거 불꽃 엔제 선생님이 잘 준비했고 시작은 5월 이제 그 5월 첫 주에 배치 러셀에서 첫 강의를 시작하고 그걸 촬영해서 그대로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5월 10일인가 토요일날 그때가 아마 첫 강의가 올라오는 날이 될 거니까 이제 미리 좀 구매하셔서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풀어보지 않아도 돼 구매해놓고 기다렸다가 강의 올라오면 같이 쫙 들으면서 따라와 알았지? 그럼 진짜 진짜 여러분 절대 후회 없을 거고 어떤 엔제보다도 나한테 도움이 됐다 어떤 엔제보다도 아주 재밌고 신나게 강의 듣고 신나게 정말 도움되면서 내가 수학을 공부했다라는 마음이 들게 내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샘기랑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우리 강의에서 만나요 사랑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